유토 유토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블랙유토 멋있게 보셨는데 자 먼저 정면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서 체력을 들여주면서 작사 작품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일의 장식을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두 줄 두 번째 포즈는 텐트를 끌어줄 수 있는 좀 강렬한 오우 같은 그러시니까 좋아 좋아 아 자 유토씨 블랙홀 정신 레이어 아 좋습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번 아 왜 이렇게 없나 네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은거 네 또 한 번 어떻게 하고싶은 퍼즐 있으신가요 도시 네 네 네 하트 네 하트 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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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